촬영하면서 너희 혹시 서운했던 거 뭐 있었니? 약간 반말 쓰면서 해볼까? 뒤끝 없이 하는 거죠. 응! 뒤끝 없지. 시작! 저희 한 명씩 이미지가 어떤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... 네네, 너무 궁금해가지고. 명가에부터 얘기해봐. 재미가 나아지네요. 자요? 저 수두요. 왜 그렇게 소리치고 그러지? 아니, 뭐하고 치는데 진짜! 나도 그만하고 싶었다. 어? 제가 언제요? 제가 언제요? 리허설아, 나 갈 뻔 했잖아. 리허설아, 나 집 갈 뻔 했잖아. 야, 백준형! 야, 백준형 여기서! 아니, 누가 들으면 제가 맨날 벅벅 소리 질리는 줄 알겠어요. 저 소리 많이 안 질리는데. 백준형, 됐다. 너 지금 리허설 할 때마다 이러는 거야? 제대로 해! 진짜 자유롭고. 어이가 없었다. 어이가 없지. 말도 안 나오는데 계속 또 리액션이 나오는데. 어? 어? 무음하다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무음한 사람 있어. 무음한 사람 있어. 저 잠깐 전화 한 통만 받고 와도 될까요? 빠르게. 아, 네. 여태까지 약간 품고 있던 것들을 다 시원시원하게 얘기했어요. 애들이 그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. 근데 우리한테 뭐 쌓인 게 많다는 뜻이겠죠. 우리 팀 회식하는데 우리 막내들이 좀 누나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힘 좀 내라고 너희를 응원해줄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거든. 네? 들어와 주세요.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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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아! 기쁘다! 리듀 오셨네 우리 팀 회식하는데 네가 와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재밌게 놀다가 갈 수 있겠니? 근데 너무 흔쾌히 어? 나 그만? 아무것도 안 할꼬? 이러면서 와주겠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처음으로 만난 게 그때 커버 촬영이었거든 근데 그때 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어 나? 어 포즈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 아우 지금 모르는 날 앞에서 좀 봐요 나를 왜 얘기하는 거야? 아 그래요 나는 이건 사실이니까 제가 팀에 꼈어야 되네요 어 시니어로 한 번 태현이 되시지 아싸 아싸 저희 수주 누나가 화가 나셨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? 누가 화드네요? 화나게 했나 보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웬만해서 안 내는 사람인데? 화내는 어땠는데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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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뭐 잘못했어요? 잘못했거든요 잘못했거든요 혼나 해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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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따라하는 수준이겠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께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좀 별일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꿈 같았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아무튼 잘하고 누나도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친구들이 잘 따라와야 이끌어주는 사람도 마음 편히 잘 해주니까 서로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내서 끝까지 잘 하기를 빌리겠습니다 조준 씨 화이팅! 하나, 하나, 하나